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소스코드예요 이런 소스코드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GPL, MIT, 아파트 등 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런 라이선스 정보 어디에서 찾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오리스 홈페이지에는 오픈소스 관련 정보들이 가득해요 코드아이로 소스코드 검사를 해보세요 오픈소스 코드의 라이선스 정보를 검사하고 소스코드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올바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의 지름길입니다